비주얼 근데 비주얼은 또 다른 분이 맡고 있어요? 진씨? 아, 저인가요? 네, 인정합니다 와, 멋있다! 인정합니다! 감사합니다 아, 감사합니다! 아, 비 고맙다! 비씨도 되게 잘생겼는데 맞아요, 비도 잘생겼어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정국이가 잘생겼다 아, 좋아! 아, 왜요? 뭘 이렇게 꾸미고 왔어? 다시 가서 영상 끊겼어 정국의 정국은 QV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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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VM QV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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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잠깐, 윤기 형 뭐해? 윤기 형 뭐해? 아, 멋더네요. 서직샵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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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정국이 이때 이 머리 진짜 입었다고 생각해요. 와, 정말 테리어스야, 테리어스. 정국아, 테리어스인데, 잘 어울려, 뭐 어울려? 잘 어울려.